혹시 그거 느꼈어요? 마스크 걸에서 주호남이 혼자 춤을 추는데 그거 너 따라 한 거 느꼈어? 느꼈어? 네! 이거 할 때 그 춤 말아요 맞아! 주호남이 혼자 집에 들어와서 채팅창을 기다리다가 막 춤을 추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때 딱 혜리의 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 동작을 뭘 하지? 하다가 그때 땡겼어 갑자기 땡겨 하나 둘 셋 너무 박수도 못 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클럽의 혜리입니다 헬스클럽 네 번째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1월의 마지막이에요 2024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목표하셨던 거 다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벌써 마지막인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워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괜찮아요 몰라 오늘의 게스트분들은 팬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팬심으로 어렵게 모신 게스트분들인데 안녕하세요 네 대체불가한 갈게요 대체불가한 두 배우입니다 이솜 안재홍 모실게요 크람 Phoenix 망 Hashijo 윙 어떤 시상식이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수 씨 편을 봤는데 약간 격식 있는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길래 ibt рис 둘은 뭐 맞췄어요? 네. 아 그래요? 맞췄어요? 맞췄다고.. 맞췄어요. 그래. 내일 다시 해도 되묻게. 많아졌네요. 그러니까요. 뭐가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또 뭔가를 만들어 드려요. 저 아시죠? 이런 거 잘 만드는 거? 처음 보긴 해요. 네. 그.. 모히또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모히또를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라임을 넣어줄 거예요. 만들어 본 적 있는 거죠? 처음이에요. 근데 모히또를 좋아해요 원래. 이렇게 3개씩 넣는 거예요. 혹시 더 원한다면 제가 하나씩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아 저 넣어주세요. 넣어드릴까요? 저도 그럼 좀 상큼하게. 아 네.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잎이 뭐냐면요. 민트 잎이에요. 무슨 민트? 어.. 향기로운 민트? 아.. 좋아요. 향기로운 민트 잎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한 4개 정도 넣어준다고 했어요. 넣은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요. 순단, 순단 느낌이라서 설탕을 이렇게 3개씩 왜 왼손에 꼈을까 장갑을 그죠? 그러니까요. 오른손에 꼈어요. 오른손 잡이잖아. 오른손 잡이잖아. 오른손 잡이잖아. 이거 이렇게 꼈 거야. 제가 그리고 탄산수를 준비했는데 진저에일이랑 토닉워터랑 탄산수 3가지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칼로리가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뭘 원하세요? 저는 진저에일. 진저에일. 저는 파란 색깔. 역시 다이어트. 진저에일은 칼로리가 넘나요? 어.. 80칼로리. 아.. 괜찮아요. 역시. 제가 봤어요. 다이어트 안 하신다고. 그렇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뭐 하세요 운동? 운동 요가도 하고요. 필라테스에도 하고. 요새 스노우보드도 타고. 우와.. 오빠도 운동. 운동은 뭐 많이 걷고. 근데 정말 많이 걸어요. 한 3만보? 하루에 3만보 이상. 보통 1만보. 1만보도 많이 걷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어디 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동네. 동네 근처. 동네 돌기. 그 다음에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런 기구? 아니요. 못 봤어요. 얘로 얘를. 아 으깨는구나. 으깨줄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 보이죠? 저도 해볼까요? 어? 해보실래요? 아 예. 오빠도 해볼래? 아 나 보는 게 좋아서. 아 예. 네 다 된 거 같아요. 이렇게 으깬 다음에. 장갑 완전히 반대로 꼈네요 정말. 약간 닭발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닭발 먹을 때는 왼쪽에 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젓가락질 하려고. 닭발 먹고 이쪽에 무 잡으려고. 계란찜도 먹어야 되니까. 좀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왜 나오셨어요? 아 너무너무 나와보고 싶었고. 보셨어요? 네 봤어요. 지수 씨. 저는 지수 씨 미연 씨 편 2회까지. 어땠어요? 사실 이런 공간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바인 줄 몰랐어요. 진짜 바예요. 끝인가요? 그리고.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달랐어. 뭐가요? 다른 콘텐츠나 채널들이랑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이? 뭔가 되게 느낌이 달랐고. 진짜 친한 지인분들이 나와서 놀러 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혜리가 이걸 하니까 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할 게 아니죠? 저 이런 거 못하거든요. 아니 너무 잘하시던데요? 진짜요. 감사해요. 저 긴장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어. 저 원래 진짜 안 늦거든요? 저 원래 진짜 안 늦어요. 근데 이제 언니라고. 네네. 제가 언니랑 같은 샵이에요. 맞아요. 평소에도 일찍 다니세요? 제 시간에 그냥 다녀요. 저보다 더 빨리 온 거예요, 샵을. 저 제 시간에 나오고 제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같은 분한테 해야 되는데 언니 거를 먼저 하고 계시니까 언니가 먼저 출발할까봐 막 엉마비가 막 틀렸어요. 계속 가는 거야. 긴장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긴장했어. 식사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빵 조금 먹었고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니까. 어우 맛있어 보이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드시는 동안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손을 막고. 손을 막고. 얼음을 제가 손을 막고 놔야 돼요. 봐봐요. 안 튀죠? 우와. 이야. 여기 제 동생이 있어요, 저기. 사장님이 제 동생이에요. 아 정말? 모기도 먹을 때마다 식히지 말라는 거야. 귀찮다고. 손이 많이 가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아이 참. 제가 이거 잘 쏟고. 잘 엎으니까 이거 여기다 놔야겠다. 근데 제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마음껏. 이거 잠깐 여기다. 불안해서. 불안해서. 못 보겠어. 뒤에서 칠 것 같아. 하지 마. 얼음 넣고 웃기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사실 내일 공개가 돼요. 우리가 촬영했던 작품이. 맞아요 맞아요. 어화의 기준으로는. 제목이. LTNS. LTNS. No time no sex. 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관계자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너무 잘 나왔다고. 두 분이 완전 케미가 미쳤다고 막 그러시던데요. 본인들 거니까. 하긴. 산산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졌어. 이 맛이. 짠. 반갑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어? 맛있는데. 음.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저는. 맛없는데. 착해.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왜. 빨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맛있어. 먹어볼까요? 진짜. 좀 달라요. 좀 다르죠? 음. 비슷해요. 똑같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먹으면. 그러니까요. 싸시면서. 근데. 이제 또 두 분이. 헬스클럽. 최초에. 먼저. 주시고 싶다고 하신. 게스트 분들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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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 맞죠? 네. 그럼요. 아니 뭔가 되게. 배우분들은. 토크쇼나. 이런 거 나오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그러세요?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 둘 다 그게 좀 어렵긴 하죠 저희를 불러주신 게 더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아 솜 언니는 처음 샵에서 샵에서 진짜 오다가다가 인사만 하고 저는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혜리 씨가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고 제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혜리 씨가 자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 기대서 딱 이거죠? 너무 귀여웠어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거든요 저 속옥려 너무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나요? 만나는 건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우리 응답하러 모였을 때 오빠 안 왔잖아요 내가 그때 촬영한다고 오빠가 언제 봤지? 마사지 마사지 그 마지막인가? 그때 오빠 누워있고 나도 누워있고 천장으로 얘기했던 거 아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아 혜리 씨 옆에 오빠 있는데 정봉이 오빠 그래서 제가 오빠 이랬어요 누워있다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단 두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옆에 방도 있고 또 옆에 방도 있고 또 옆에 방 있는데 맞아 맞아 그것도 한 2, 3년 된 거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근데 오빠는 약간 오랜만에 봐도 오랜만에 본 것 같지가 않은 너도 그래 너도 그런가? 근데 두 분은 정말 안 쉬시는 거 같아요 작품을 거의 1년에 한두 작품씩 계속 하시는 거 같은 그건 아닌데 공개 시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받았어요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하다고 일단 시나리오가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고은 감독님과 소공여라는 전 작품을 같이 했었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한번 봐달라 리뷰를 해달라 촬영 끝나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대사도 너무 웃기고 소리내면서 웃으면서 순식간에 읽었던 거 같아요 근데 아는 재미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꼭 코미디여서 재밌는 게 아니라 다른 장르에도 그게 재미로 느껴지나?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방금 언니가 했던 거랑 똑같은 말 안 해요? 일단 시나리오가 재밌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 되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척한다 되게 또 한 얘기였는데 롱타임 노섹스는 무슨 드라마예요? 롱타임 노섹스는 5년차 섹스리스 부부가 우연한 계기로 불륜 커플들의 리스트를 확보를 하게 되어서 그들을 미행하고 협박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에 치여서 찌들어서 서서히 네 서서히 돈도 없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섹스리스가 된 거 같아요 작품 속에서 지금 되게 건조한 부부가 나오고 이 부부가 과거에 굉장히 뜨거웠던 어떤 연애 시절이 이렇게 스쳐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되게 온도의 갭차가 되게 심한 커플로 두 분이 세 번째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작품이 그래서 더 편했을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근데 크더라고요 권태로운 어떤 부부의 딱 한 단면을 그냥 연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뭔가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전작에서 맞췄던 합이 있어서 수월하게 금방 빨려 들어갔던 거 같아요 작품이 네 뭐야 무슨 뭐였어요 방금 뭐 같지는 않았는데 아니 나는 얘기하다가 딱 눈을 마주쳤는데 좀 재밌었어 이 상황이 그리고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되게 잘 들어주고 막 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안재영 오빠의 혜리 첫인상이 궁금해요 음 저희 리딩 때 처음 본 거죠? 리딩 때 처음 봤지 그 상암동이었나? 근데 사실은 우와 혜리다 이런 마음이 좀 더 컸어 진짜 상하이 보고 촬영장에 딱 갔는데 이제 진짜 그야말로 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골목길 동생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또 재영 오빠 처음 봤을 때 제가 건대거든요 맞아 맞아 건대의 이제 자랑 레전드 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안재영처럼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거짓말 진짜 좋아한다 좋아한다 하하하하 아 참 제가 응팔 22살이었으니까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오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재영이 누굴까 과연 누굴까 했는데 이제 응답해서 봤죠 나 사실 오늘도 그걸 봤어 뭐야 우리 케이크 먹방 한 거 그게 자꾸 돋보기에 뜨죠 뜨는 거야 나 다시 볼까 내가 웃고 있는 거야 나 약간 너 코 보면서 연결했거든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꽤 그때 덕선이랑 그때 의정부의 세트 촬영할 때 둘이 같이 밥 먹은 적이 많았었어 점심 먹으러 맞아요 오빠랑 그때 첫 눈도 같이 봤어요 맞아 맞아 기억나요 제가 사진을 너무 찍고 싶은 거였는데 오빠가 한 스무 장 찍더니 더 찍어야 돼 언제까지 찍어야 돼 너무 좋았는데 롱패팅 벗고 찍으라고 네 패딩 입고 찍으면 안 예쁘니까 두 분은 소궁류로 처음 만내신 거예요? 현장에서는 처음 만났어요 소궁류에서 소궁류에서 미소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위스키랑 담배랑 남자친구 였잖아요 두 분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는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잠 커피 커피 오 밥 본질적인 본질적인 삶의 요소네요 오빠는요? 맥주 겨울 겨울이요? 겨울 되게 좋아해서 계절적으로 걷는 거 걷는 거 좋아해서 오빠 걸은 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된 거 같아요 오오 왜 걷기 시작했어요? 왜 근데 대답도 맞잖아요 꽤 오래 됐지 30 몇 년 고프네 꽤 오래된 거 같아요 그니까 궁금하다 저는... 모히또? 가족 갑자기... 아 그럼 우리는 뭐가... 뭐가 되는... 그리고 팬분들의 사랑 또 제가 하는 일 완전히 당했다 아 진짜 언니는 그럼 밥 잠, 커피 밥은 어떤 밥을 좋아하시나요? 어? 나 얘 대답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저는 한식을 좋아해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저 된장찌개를 잘하는데 저도 잘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는 거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나도 이제 혼자 살고 있어서 혼자 내가 먹을 만큼을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오빠는 진짜 요리 잘할 거 같아요 진짜 미식가니까 워낙 미식가니까 요즘에는 그런 스킬이 생겼어 안 어지르고 하는 거 진짜 제일 어렵잖아요 저는 그 딱 이만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게 되면 늘 뭔가 이렇게 커지던데 양이 물 더 들어가게 되고 어 물 더 들어갔으니까 뭐가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들어가고 버섯 막 이만큼 넣고 더 커지고 커지고 오빠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맛없구나 오빠 이렇게 한 번만 해봐 봐요 정폼 오빠 콧구멍에 500원짜리 진짜 들어가나요? 나 진짜 궁금해요 이런 얘기 어디서 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한 번도 한 적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진짜 넌 어디선가 넌 줄 알고 모함인 것 같은데 모함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네네 재용님과 이솜님의 인생 캐릭터가 궁금해요 김정봉 대 주호남 하나 둘 셋 김정봉 오 왜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봉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때 오빠가 광고를 와 진짜 틀면 나오는 사람 그 얘기를 해리 씨가 하기에는 저는 원래 많이 찍었어요 근데 오빠는 오빠가 그때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어 많이 그때 찍었었죠 사무엘로 다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찍고 싶으세요? 이번에 캐릭터가 택시 드라이버라서 자동차 잘 어울려 원래 좋아하세요 운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화돼 있습니다 특화까지 돼 있어요 그냥 그냥 1종인가요? 2종인데 수동 가능 가능? 어떻게 가능? 원래 2종 보통이었는데 트래블러 여행 예능 아르헨티나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오토차보다 수동차가 많다 보니까 따로 땄어요 2종 수동 가능? 들어온다면 가능 2종 보통 3종 보통 가능 가능 저희 셋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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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또 이솜언니한테 네 정윤아 대 우수지 하나, 둘, 셋! 우수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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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지 캐릭터를 좋아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뭔가 드라마로서는 이런 배우가 있어라는 걸 각인시켜준 작품이잖아요. 아무래도 한 6, 7년, 7, 8년 전에 좀 그렇게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저 정유나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유나로 언니가 청룡영화제. 네, 맞아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그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들었어요. 만장일치는. 네. 어땠어요, 기분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인생에서 한 번 있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후보에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마스크 걸 보셨죠? 아이 마스크 건 무조건 봤죠. 혹시 그거 느꼈어요? 마스크 걸에서 주호남이 혼자 춤을 추는데 그거 너 따라 한 거 느꼈어? 느꼈어? 어, 알아챘구나. 응답하라 때 제가 췄던 춤이고 왜 그 춤을 추신 거예요? 주호남이 혼자 집에 들어와서 채팅창을 기다리다가 막 춤을 추다가 하는 건데 그때 딱 혜리의 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 동작을 뭘 하지? 하다가 그때 갑자기 그 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당겼어. 오빠가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 같더라고요. 오빠의 무언가가 계속 느껴졌어. 마스크 걸 찍을 때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분장을 하니까 뭔가 진짜 캐릭터가 된 기분을 너무 느끼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솜언니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팬분들이 다 질문을 해주신 거여서. 아 어떻게 해야 돼? 왜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왜 둘이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귀여운데요? 이거 보려고.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안 들으신다? 저도 잘 못 들었어요. 그 이름의 손도 손뭉치가 별명이에요. 그니까요. 어떻게 별명의 손뭉치? 제가 본명이 아니고요, 솜이는. 저기 솜이래. 어? 지금 3인칭으로 얘기한 거예요? 혜리는 목말라염. 재홍이는요, 분 한잔 마실래요. 원래 본명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젖살이 많아서. 손뭉탱이 같다고.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 그 이름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좋아요. 어떻게 해... 그것도 질문이 있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는지.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옴문 같은 액션 영화. 합이 많은 액션 영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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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상. 막 땡글땡글 울렀다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이런 거? 저는 무서워요 다칠까봐 촬영할 때는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엄청 아플 경우도 많고 오빠 뭐 하셨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기운하는 게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그렇겠구나 지금까지 연기하시면서 나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캐릭터는 뭐예요? 아무래도 LTNS 오오오오 1월 19일에 공개하는 그럼 사무엘가 거의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비슷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95%? 10% 정도? 왜냐면 저희가 캐릭터가 되게 일상의 누구 옆에 있을 것 같은 인물이어서 최대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걷어낸 작품이어서 비슷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기 LTNS의 우진이랑 1심 동체엘! 헬스 클럽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클로징 질문인데요 오늘의 TMI는? 진짜 별거 아닌 거여도 되고 저는 간장 계란밥 먹었는데 계란 3개 먹었어요 진짜요? 간장 계란밥에 계란 3개 넣어서 먹었다고요? 너무 근데 이건 사자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TMI는 사자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두 분이 방에서 이야기 나눴던 데 있죠? 네 거기 갔다 왔어요 오늘? 네 그 마사지이셔 와아아아아아 역대급 마사지스러워요 앞에 서사와 연결돼서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마무리 화룡점정? 네 화룡점정으로 좀 뭔가 헬스 클럽이 개선해야 될 점은 뭘까요? 없는데요 오오- 저는 아아 네 꼭 칵테일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칵테일이 만들기가 괜히 무겁 subtitle 전 괜찮은데 왜 안 마셔요? 왜 입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마지막으로 짠하고 건배하고 감사합니다! LTN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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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 스케이 거친 ~! 다음은 초반 화이팅! 오 Gracias 남검 수 남검 수 남검 수 남검 수 남검 수 남검 수